아이패드 대신 봐야겠다 건배 아니 우리 엑소엘 여러분들이 이 뭐야 이 떡볶이를 엄청 좋아하시더라구요 아이패드 그래가지고 제가 먹어볼게요 얼마나 맛있나 이게 그거 누들 쌀떡 음 어떤 분이 순한 맛 먹으면 느끼할거라 그래서 보통맛 시켰는데 저 진짜 매운거 못먹거든요 근데 진짜 안맵고 약간 매콤 약간 매콤 느낌 이거 중국향면 이거 중국향면 음 맛있다 맛있다 참치만로 비빌게요 아 아 이거 다 먹을 수 있는지 되게 궁금하신 분들 많더라구요 어 저는 경수가 저는 경수가 저녁하고 그거 찍을 수 요즘 이제 앞으로 뭐해 하니까 그거 찍었고 뭐 여러가지 뭐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가 볼때 경수는 앞으로 더 대박날거에요 음 음 음 참치만라 중국당 맛있다 떡이랑 중국당면 떡이랑 중국당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게살 집게살 집게살 이렇게 찍어서 음 음 이거 봐 진짜 음 이거 진짜 맛있다 음 음 음 음 아 끝에가 집게인줄 알고 안먹었는데 집게가 아니었네 아 맛있다 저는 떡볶이에 들어간 계란이 맛있어요 좀 더 가까이 가야겠다 좀 더 가까이 가야겠다 좀 더 가까이 가야겠다